수지가 4년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드라마 촬영 중 틈틈이 작업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꺼내들었습니다. 17일 가수이자 작사가로 참여한 디지털 싱글 세틀라이트를 발매하는데요. 닿을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 혹은 아득함을 토로하면서도 언제나 곁을 맴돌며 그 자리에 있겠다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인공위성에 비유했습니다. 또 이 노래는 기존 수지의 노래 등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브리팝 성형의 밴드 사운드를 살려 만든 이 곡은 일기예부 러브홀릭 등의 리더로 활동했던 국내 최정상의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강현민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푸른빛 배경의 공허한 눈빛으로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는 수지의 표정이 담긴 티저는 이번 곡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뮤직비디오도 촬영했습니다. 스케줄을 쪼개가며 준비한 싱글이라 쇼케이스나 특별한 프로모션 이벤트, 음악방송 활동계획 등은 없지만 신곡, 제자인드, 비하인드 콘텐츠 등 가수 수지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